내가 왜 변태야? 공용장소인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상한 신음소리 낸 것도 모자라 저한테 TV를 하면서 룸킥까지 전달하셨잖아요 앙큼한 마음 받아주겠다, 불타는 밤 기대한다 뭐 그런 이상한 메모까지 얹어서 저기요 고객님 지배님, 저 화장실 좀 지금 빨리 스위트룸 가서 핸드폰 찾아가지고 꼭 구하란 상무님 방에 갖다줘 뭐? 사실은 뭐지? 이렇게 됐으면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제 손에 죽습니다 그쪽 맞죠? 그때 그 런닝머신 네? 런닝머신이요? 다짜고짜 변태라고 했잖아요 네, 화장실에서 뭐란 듯이 투명 창으로 바꾸는 사람이 변태하니 힘찬 박수로 고원 본부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겨진 핸드 그때 그분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저, 그쪽은 죽었다 깨도 절대 네버 내 스타일 아니라 뭐 나 알죠 마주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환영합니다 법 부장님 앞으로 더 잘 피해다니겠습니다 하하하하 잘 피해다니겠다고 하잖아 하하하하 변태 나 같은 변태가 어디있냐? 눈에 불을 켜고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속으론 아니, 뭐야 왜 좋지? 왜 귀엽지? 왜 귀엽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순간에도 그 사랑이 떠오른다 그 사랑 웃는 얼굴을 보면 나도 웃음이 나오다 설마 뭐 질투 같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질투 같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뭐 모든 게 더 좋았다고 혹시 이따 저녁에 약속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싫은데요? 내가 왜 그냥 본부장님이랑 둘이 밥 먹는 거 불편해서 그래요 주문 안 하실 거죠? 안 먹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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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네 날씨 네 칫 네 근데 할 하나 는 이背 하나 programmers 그러게 왜 똑같은 옷인가? 누가 볼래는 커플인 줄 알겠는데 아까 그 말은 못했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뭐냐고? 시간 괜찮으시구 끝나고 잠깐 결심 귀한 시간 내줄게 웃을 줄도 아시네요 잘 못 봤어 나 웃는 거 싫어해 고마우면 밥 사 허락할게 뭘요? 데이트 밥 먹자면 데이트하자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했지? 본부장님 생각 안 한다고? 과분한 사람 내 진심은 통하고 있어 내가 빛이 될게 내 마음은 느껴져 내 마음은 느껴져 폴먼스 갈려 진진 하루 끝에 찾아온 사랑 괜찮아 맛있어? 우리 둘이 얘기하자 우리 둘이 얘기하자 그 몇 번의 아픔에도 그대였고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도 내게 곁에 내 진심을 내 진심을 제대로 전달 못한 것 같아 내 진심을 내가 하얀 폴먼스 갈려 내가 정말 많이 좋아해 시린압끝에 찾아온 사랑 내 마음 받아줄래 나만 세상 이제야 여행 온 것 같네 아까 참 둘이 같이 있으니까 미소 닿으며 흐린밤도 빠지죠? 시간도 잊지 그쪽으로 믿다가 시간도 나만 믿고 따라와 뭐야 없어 아니 줄을 다시 서야돼 니 정말 바보같이 뭐하는 짓인지 그래도 멋있었어 내일은 더 좋을거야 매일매일 하루하루 행복하게 해줄게 날 모든 나를 따스히 안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세상은 온통 천사람이었는데 내게 과분한 사랑 이제 내가 이틀 밖에 내게 이제 내가 이틀 밖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과분한 사랑 이제 내가 이틀 밖에 눈 끝에 찾아온 사랑 당분간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자네는 어떤게 좋은 결정인지 알게 나 그만하고 싶어 이제 올라가자 그래도 천사람씨가 있을 곳은 킹데랜드입니다 이제 그만 올라가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게 다 나랑 안 어울리는구만 나 떠날래 떠나고 싶어 호텔 그만두고 싶어 아주 작더라도 나만의 호텔을 만들고 싶더라고 혼자임으로 해볼래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랑 결혼하자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고마워 나한테 와줘 고마워 나한테 와줘